대한민국에 있는 넘버원. 최고를 저희가 한번 직접 찾아뵙고 몸 쓰는 그런 예능이에요. 이러다 다 죽어.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핵심거려. 야, 코리아 넘버원 힘들다. 야, 못해, 못해. 오세요, 덧붙여! 뭐라고? 영경이는 전 세계적인 배구 스타. 스파이크 때린다. 아이가 아니고. 고정은 처음이었잖아. 고정, 처음이죠. 야, 영경아. 근데 난 너 되게 일 잘할 줄 알았거든. 넌 일머리가 없더라고. 진짜 너무하네. 정영아, 신발 너무 오래 신는다? 나도 네이버로 하긴 그렇지만 넘버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. 형, 뭐 넘버원이 줘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. 말을 잘 안 들으시네요. 유재석 씨가 조금 떨어뜨렸어. 살구 멈추면 좋더라. 오! 네가 좀 애매해. 야! 광수야! 너 여기 내가 꽂은 거야. 아구야. 이렇게, 이렇게. 아니, 이렇게. 싸래. 스파이크. 이야, 이게 자연이구만. 아이고,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합니다, 저는. 여기 알락마음을 끼지 말아요. 가세요, 가세요. 야, 이 형 가면 돼. 여기 누워서. 되게 땅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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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